SD바이오센서 자가검사인 선별검사부터 PCR검사처럼 의료진을 통해 정성정량적으로 질병을 확인하는 확진검사까지 풀 라인업을 구축한 체외진단업계의 토털플랫폼 제공기업입니다. SD바이오센서의 인재상은 성실성, 신뢰성, 열정, 적극성, 팀워크입니다. 다섯가지 모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그 중에서 꼭 하나를 꼽자면 인류건강에 기여하는 글로벌 1등 체외진단 기업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서류전형이 진행되며 합격하신 분들은 영어 스피킹 테스트와 논술 및 1차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어학과 논술 테스트가 있어서 전형이 많아 보이실 텐데 결코 많은 건 아니고요. 영어 스피킹 테스트는 면접 전 편하신 장소와 시간에 유선으로 진행 가능하며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에서 1차 면접과 2차 면접 총 2번 방문해주셔야 되며 논술 테스트는 1차 면접 시 약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직무에 따라 1차 면접에서 PT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렵지 않으니 너무 부담같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원 직무와의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력 사원의 경우 자신이 그동안 해온 업무 및 성과를 직무 중심으로 기술해야 하고요. 입사 후 본인이 무엇을 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그간의 활동 내역, 지원 동기 등이 담당 직무와 일관되게 매칭되어 있는지 또 어떤 경험들을 쌓아왔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면접관마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도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 어떤 면접관은 현재 지원자가 지니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가장 중시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접관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면접관은 사람을 보는데 전문가입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도 있고요. 그럴듯하게 꾸민 대답, 능통한 말주변보다는 해당 직무를 위해 준비한 나의 노력들, 입사 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신감 있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중복 지원 후 합격해 회사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희망하시는 직무에 꼭 지원해 주세요. 2021년 대졸 초임 기준 4,500만원이며 연구직군 석사와 박사의 경우 추가 경력과 연봉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외에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세요. SD바이오센서는 지난 시간 열심히 달려 체외진단 업계의 토털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바이오라는 분야 때문에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관련 전공이 아닌 분들도 함께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등 체외진단 기업을 위해 도약할 SD바이오센서에서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송중기가 등장하는 SD바이오센서의 기업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줄이고 다시 세상을 가까워지게 한다는 문구가 매우 와닿았고 개인적으로 SD바이오센서라는 회사가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생명을 지키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회사의 슬로건과 비전이 매우 멋있게 느껴졌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돼 비록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공과는 많이 다르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회사와 제가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정말 체감할 수 있어 매우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인원이 대다수로 특히 젊은 나이대의 동료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할 수 있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팀워크를 발휘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가 크게 성장하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적응하고 빠르게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점심, 저녁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해 푸짐한 메뉴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락, 샐러드, 랩 중 점심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 밥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직급과 관계없이 전 직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은 물론 여러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20만 포인트도 지급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페테리아에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 간식과 힘들 때 잠시 몸을 놓일 수 있는 안마의자도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지원 대출 제도, 콘도 회원권, 동호회, 자기개발 지원, 매칭 그랜트 기부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업계 내 최상위권 수준의 연봉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일에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입사를 추천합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현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회사의 비전과 함께 더 큰 목표를 이룰 열정 많은 분들이 입사하시면 함께 성취감을 느끼며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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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